랩코드의 주갱이 오늘 아스트릭은 진짜 압도적이야, 압도적. 오늘 아스트릭 되는 날인데다가 자리값을 제대로 합니다. 그렇죠? 이러면 아직 몰라요. 체리, 체리. 발소리 있으면 들릴 거거든요, 로아. 흑시가 바로 잡아줄 수 있을지. 막내 아직까지 누워 있습니다. 원거리. 이렇게, 체리. 체리 이거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. 체리 방금 반응 속도가. 너무 좋았어, 늦게 쌌어요. 참고해 있는 선수는 체리가 먼저 막 때리는 거예요. 그냥 꺼져 나가. 한 가지 아마. 왔어요, 패. 아, 걸렸어요. 왔어요, 봤어요. 막강! 자, 이대로 기자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? 기울이기로 머리만 내놓고 썼는데, 그 머리만 딱 노렸어요, 패. 이야, 패. 이야, 이거 아주 깔끔하네요. 진짜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.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반면에 아스트릭은 안쪽에서 자리에서 꼬정리. 16킬째, 지금 현재. 11명은 생돌인데. 마이콜. 마이콜이 먼저, 마이콜이 먼저. 섹시판지, 지금 누웠습니다. 정말 아스트릭이 지금 자신감 넘치는 게, 나머지 팀원들은 다 업두를 했거든요. 아스트릭만 점프하면서 다 잡고 있어요. 이렇게 돌아들이고 있다는 게, 얼마나 자신감이 넘친다는 소리입니까? 마이콜 보세요. 저 감민 찾으러 가고 있어요. 감민! 마이콜! 어차피 다 병행, 기어다니는 보여요. 기어다니는 보여요. 에이스에이스 바로 앞뒤는데. 어디가, 어디가. 에이스에이스에이스에이스. 김치 바로 앞서 부었어요. 마이콜이 에이스에이스에 잘 왔어요. 섹성킬. 또 부시하면 똑같아요. 덜라운드랑 똑같으면 또 부시해야 해요. 이렇게! 아스트릭! 아, 또 한 번의 1킬입니다. 21킬인가요? 네, 21킬. 다연아 좋á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